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니입니다. 제 이름은 가니입니다. 저는 가니입니다. 그리고 제야입니다. 가니는 가니의 회사가 이렇게 가니의 회사가 이렇게 가니가 너무 귀여워. henry가 너무 귀여워. 아마도? 아마도? 저희 FIFA 업이 다음에 이어서 준비한 것은 오늘 K.COM에서 최초로 보여드린 럽던입니다 저희의 정식 데뷔곡을 이 K.COM에서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직관과 다른 매력이 가득한 럽던 무대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